오늘은 폴대 2개와 방수포 2개를 가지고 A형 펜트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저렴한 그런 용품으로 캠핑을 하지만 우리 또 감성은 놓칠 수 없잖아요. 자 지금부터 일단 피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창피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창피하지 마세요. 자 피칭하러 가시죠. 이렇게 두 군데를 꼽아서 여기 스트링을 연결해서 탑 붙이듯이 폴대를 내려서 치겠습니다. 90도는 이승 그런거죠. 이런게 잘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거죠. 이렇게 놓고 싶은데, 이렇게 놓고 있는 방법으로 민감고 부탁드립니다. 렌즈가 깨졌습니다 렌즈가 그사에 깨졌어요 렌즈가 깨졌어요 펫 박는게 제일 힘드네 세웠습니다 여기 옆에만 박아주면 끝이에요 비상류 은박담요 이거 천원짜리 이거 하나를 바닥에다 깔겠습니다 한개 막아줍니다 깔쌍한데 하나 더 사왔어요 이번엔 아 당나게 했는데 허리 돈짜리 이거 5천원짜리 위에다가 깔아주겠습니다 거의 비박인데 50만원짜리 어우 80만원짜리 아 이거 좋다 이거 아이씨 여기다 뭐 걸어놓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걱정이네 여기 걸어놓을 게 없네 가랜드를 해볼게요 감성의 끝판왕 자 여러분 이제 세팅 다 했습니다 세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장작은 지난번에 남은 거 집에 있던 거 가져왔어요 그리고 탄 그리고 여기다 화룻대 요거 할 거고요 요거 또 5,000원짜리 요거 있는데 지금 또 요것도 하나 더 사왔어요 있는지 몰랐네 근데 저거까지 그리고 라이트 이렇게 했고요 의자 요 앞에서 할 거고요 밑에다가 비방용 비닐 그리고 위에 덮고 잘 거 하나 그리고 침낭은 없어가지고 침낭은 하나 제 걸 덮고 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 방수포 양쪽에다가 A형 텐트로 이렇게 했고요 아 이거 지금 떨어졌네 저거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좀 가운데 떠가지고 이렇게 붙이니까 조금 이 가운데 공간이 잘 붙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감성을 벌릴 수 없으니까 우리 또 가랜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야 그리고 저희 먹을 거 오늘 먹을 거 인디언행어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컵은 오늘 쓸 일 없는데 여기다 걸어놓으려고 샀나 보네 막걸리와 오늘 식량들 그리고 이렇게 또 있습니다 또 먹을 거 아 이제 먹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배가 좀 고프네요 자 먹으러 갑시다 아 이 카메라 이거 볼 때마다 깨져가지고 너무 안타깝네 자 오늘 여러분 저 육회 준비했습니다 배에 도와줬습니다 아 짠짠 짠김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선배님들 먼저 드셔 먼저 드셔 네 먼저 괜찮아 먼저 드셔 선배님들 먼저 드셔야지 음 숙속이라서 좀 모기는 좀 있어요 기피제를 발랐는데도 몇박 물렸네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사실 앞뒤가 열려있어 가지고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차를 살펴보니까 김장 비닐이 있어요 김장 비닐을 찢어서 앞뒤로 붙여볼까 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승속uzmd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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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여러분 저 망했어요 제가 크레모아를 안가져 온 줄 알고 집에다 놓고 온 줄 알고 라미님한테 이제 집에 있는 거 물어봤거든요 집에 없대요 저 어딘가 떨고 온 것 같아요 분명히 챙긴다고 챙겼는데 어떡하냐 메인인데 어떡하죠? 짜짜 짜 다기피 뭐 먹으려면 배 딱 따가지고 꺼요 그냥 고맙습니다 고기 한 점 주세요 아니 아니 밥 먹은 거 아니요 밥 먹어요 아니요 밥 먹은 거 한 점 드시고 가서 맛만 보신 거 뭐 좀 드실래요? 네 조금만 네 이제 밤도 없어서 다 써먹을 거 네 네 상했네요 어떡하지? 고기가 불합해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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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 We'll get through And we'll sing hallelujah But what is that to you right now? But let's talk in a way That could give us some faith to go around We'll hold tight as we can We'll be right back I'm sorry I'm at my house I'm still going to eat I'm still going to eat 이러면서 내심 그런거 있잖아요 다른 안주를 먹어야겠다 때가 지고 휴대용 헤드라이트를 끼겠습니다 아, 밧데리 밧데리 없었어요 밧데리 아, 밧데리 아, 밧데리 아, 밧데리 밧데리 없는 걸로 아, 진짜 없겠다 이거 밧데리 에이, 밧데리 사랑해, 밧데리가 다 됐나 봐 이제 드디어 그릴을 쓸 차례 바베큐 그릴 5,000원 그릴 요렇게 옷을 벗기는 착화재고 음박을 벗기면 착화재고 음박을 벗기하면 직화재고 음박을 벗기면 착화재고 그냥 고기를 꽂거나 직화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직화로 갖고 싶습니다 직화로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를 벗기면 이제 착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이소 전구 터치로 터치로 키고 끄고 할 수 있고요 누르고 있으면은 줄어들어요 불이 좋네 장갑도 없고 집게도 없네 우켜만 먹었더니 그냥 누글내글 해가지고 우삼겹 얼큰 수제비 늘 많은 도움을 주시면 찬맛나라에서 나올 것 곧 이제 신제품입니다 저한테 이제 테스팅하라 그래가지고 가져 나와 봤어요 우삼겹 있고 목이 버섯 수제비 야 수제비 맛있겠다 어이나 이 그릇 그대로 그냥 넣고 그냥 끓이면 됩니다 캠핑할 때 진짜 짱이지 고추납도 있네 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칼칼한게 아주 그냥 굽네. 이야 이거 오래간네. 공개탄이랑 장작 두개 넣는데. 오래간네. 아... 뜨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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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 비닐로. 막으려고 합니다. 네. 도저히 붙여요. 안그러면. 아... 차에 있는 자석과. 이걸. 김장 비닐로. 찢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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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찢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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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찢어서. 아... 찢어서. 찢어서. 이제 밥은 거의 다 먹었고 막걸리 오징어 구워가지고 막걸리 먹겠습니다 자 울릉도에서 사온 막걸리 오징어인데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딴 건 못 먹을 것 같고 일단 한잔 하시고 에이씨 다 흘렸네 가자 자 짱이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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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하는 맥주는 아닙니다 스타우트의 그 맥주 흑맥주라 가지고서 즐겨하는 맥주는 아니지만 기념으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아 여러분 짠짠 짠 짱이비 자 여러분들 짠짠 짱이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내일 안으면 여러분들을 오래 뵐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저의 베개입니다. 오늘 베개를 베고 그렇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닐은 잘 붙어있습니다. 여기 자석이 쓰긴 하네요. 네오디움 자석. 생각보다 잘랐네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방이 다 뚫려 있습니다. 사방이 다 뚫려 있는데... 어저께 귀뚜뚜라미가 여기 와서 계속 울길래... 아, 이게 귀뚜라미말고 뱀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잠깐 차에 가서 자고... 작 microvm 엉덩이가 여기 앉으면 아 ort... 앗.. 굶으려고만 하면 아프네 아무튼... 껌껌할 때 처음에 좀 자다가 새벽 3시 좀 넘어가지고 깼어요 차에 가서 잠깐 자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다시 오히려 여기가 더 허리가 편해 여기 허리가 더 불편해 뒤에 평탄은 안하고 조수석에서 잠깐 잤거든요 날씨가 좀 6시 조금 넘어서 이제 밝아지길래 다시 들어와서 한 2시간 정도 더 잤습니다 아 저도 마지막에 꿀잠을 잤습니다 이제 좀 치우고 아침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드시러 가시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불이 없어요 어저께 가볍게 불에다가 불먹으면서 끓여먹고 그래가지고 번호도 없고 가스도 없고 해가지고 나가면서 그냥 국밥이나 하나 사먹어야겠네요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아 processes 네 이제 준비 철수는 다 했구요 네 이 팩들 보세요 이렇게 막 쉬었고 이 팩들이 제가 어제 하루가 얼만큼 처절했는지를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벤트 캠핑으로 해서 다이소 용품만으로 캠핑하기 물론 어저께 제가 잠깐 담요라든지 이런 거 꺼내서 살려고 살려고 그랬긴 했지만 정말 다이소 캠핑만 다이소 용품만으로 재밌게 캠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제가 정상적인 정상적인 그런 용품으로 정상적인 캠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또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